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가운티비 렉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랫동안 앉아계시는 회사원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자 허리를 왜 스트레칭 해줘야 되냐면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은 우리 척추 라인을 감싸주고 있는 연부조직 중 하나인 근육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통증이 많이 발생된 우려가 있고 혹여나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는 질환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번째는 어떠한 동작이냐면 이제 우리가 정면에 보았을 때 우리가 명치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명치를 사이를 두시고 양손을 갈고리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명치 사이에 살짝 배를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자 눌러주신 상태에서요 호흡은 크기 줄 들어마시고 후 뱉으면서 가슴을 천장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내려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점점 내려갈 건데요 1cm씩 내려가 주시면 돼요 천천히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가슴을 쭉 후 뱉으면서 가슴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또 1cm 내려가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누르고 숨꺼이 쭉 들어 마시고 후 하면서 가슴을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자 두번째 스트레칭은 이 테니스공으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앉아있다 보면 골반이 뒤로 후방 회전이 되면서 햄스트링이라는 부분도 같이 단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하면은 허벅지 뒤쪽을 얘기를 해요 이 뒤쪽을 허벅지 중간에 테니스공으로 놓으시고 그대로 앉아주시는 거예요 자 살짝 앉아주신 상태에서 허리는 살짝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곧곧하게 세워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은 나의 무릎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발목은 발등 쪽을 쭉 당기면서 그대로 무릎만 쭉 가볍게 펴주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주면서 최대한 펴줄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온 다음에 3초 정도만 버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칭은 엉덩이 쪽 그리고 이제 허벅지 쪽이랑 연결된 관여되는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정면에서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옆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 보시는 거예요 자 올려 보신 상태에서 나의 양손은 깍지를 낀 상태에서 올린 다리에 대한 무릎을 살짝 감싸주실 거예요 감싸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면 되는데 이제 당기실 때 나의 올린 쪽 반대 쪽에 대한 쪽에 대한 가슴 반향으로 이제 사선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당겼을 때 허벅지 뒤쪽하고 엉덩이 쪽이 좀 당긴다라는 느낌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대로 내쉬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올리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딱 올린 상태에서 양손은 깍지를 끼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감싸고 그대로 배를 앞으로 살짝 내민 상태에서 반대쪽 가슴 쪽으로 쭉 당겨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많이 앉아 있으시다 보면은 뭐 이런 의자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무용 의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의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반 의자를 이렇게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이 의자를 반대쪽 반향으로 돌려 주신 거예요 자 돌려 주신 상태에서요 그대로 반대쪽 한쪽 다리는 뒤로 쭉 내밀어 주시고 반대쪽으로 돌린 쪽은 엉덩이 위를 의자 위에 살짝 올려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본 다음에 앉아 있는 엉덩이 그리고 의자를 받치고 있는 엉덩이 쪽 손은 그대로 산 만세를 해 주신 다음에 반대쪽 손 손목 살짝 가볍게 잡아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기울여 주시면 되요 천천히 들어오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지금까지 알려드린 스트레칭 쉽죠 이런 스트레칭을 왜 알려드리냐면 요새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칠수로 우리에 대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와 협착증이라든지 또한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여러가지 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알려드린 스트레칭 꼭 잊지 마시고요 본인이 많이 앉아 있다 라고 하면 이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걸 보고 계시는 부모님 또한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스트레칭이 꼭 할 수 있도록 옆에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